안녕하세요 심천잡스 입니다. 여기 보이시는 이 8단계 고리형 스트레칭 밴드 다이소에서 3000원에 구매했구요 제가 여기 보이는 이 철봉을 하려다 보니 너무 힘든 겁니다. 왜냐하면 저는 근력이 거의 없거든요. 갑바는 이렇게 어깨는 있지만 근력이 별로 없어서 한번 사봤습니다. 과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렇게 보이는 밴드 인데요. 이렇게 제 키만큼이나 늘어납니다. 여기 보시면 이렇게요.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끼워주면 발을 넣고 이렇게 밴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그 윗몸 아니 철봉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러면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. 어... 얘를... 이렇게... 잠깐 돌려서... 어이구... 이게 철봉을 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정말 꽉 끼지 않으면 얘가 툭툭 떨어져서 무릎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. 이걸 하다가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 철봉을 하실 때는 얘를 꽉 쫄아 주십시오. 요거는 제가 그... 코스트코에서 구매했구요. 최대 90cm 까지 얘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렇게 최대한 넓혀주고 얘를 요렇게 돌려주면 싹겨준 상태에서 요렇게 돌려줍니다. 그러면 끝까지 그리고 평행을 맞춰주고요. 요렇게 돌려준 상태에서 안 돌아간다 싶을 때 이제 요거를 잠궈줍니다. 요렇게요.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거를 늘려서 다리에 이렇게 끼웁니다. 다리에 끼우고 이제 보조를 받아서 요렇게 요렇게 밴드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밴드가 아무래도 조금 더 조여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직도 힘드네요. 아무튼 여러분들 다이소에서 이런 밴드 사셔다가 요렇게 다양한 운동하실 수 있으니깐요. 뭐 봉 하나 설치해 두시고 요런 운동도 좋습니다. 다양하게 운동하시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